저희가 나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제가 할 생각을 못하고 많이 먹고 계셨네요 저희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한 분한테 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예매보호가 1번이십니다 앞에 뭔가 큰 카메라를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 한 룸뱅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까와 다들 공부하시고 좋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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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 το , 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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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